자, 여러분 첫 번째 교화 시간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크 미션과 몸놀이 미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결과 나가서 수색할 인원이 결정됩니다. 아, 이거 수색이 오늘 중요하지. 안 그러시면 아무 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즉, 열 분은 지금 단체 미션인 거예요. 같은 미션을 하시는 거고 대신에 범인은 일부러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겠네. 자, 첫 번째 미션은 둘 중 하나인데요. 제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를 거꾸로 한 글자씩 말씀하시면 돼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유치원 이러면 원치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글자 만들기인데요. 제가 청하면. 정포도. 바지 이렇게 만들기 완성하시면 돼요. 정포도도 되는 거지. 포도도 되죠. 이 두 가지 게임 중 하나를 제 마음대로 제시할 건데 총 10번의 기회를 드리고 그중 한 번이라도 10명 전원이 연속으로 성공하시면 수색 인원을 5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을 못한다면 수색 인원은 2명이 되니까 힌트 수색을 위해선 미션이 꼭 성공하셔야겠죠. 어려운데. 어려운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약간 범인의 가능성이 있는데 틀려도 되니까. 왜 저를 찾아보자? 왜 저를 찾아보자? 아니에요. 정국이는 단서로 찾지 않아요. 표정이나 행동 이런 걸로 찾지. 그런데 그게 쏠쏠하게 정확히. 용의자분이 좀 섞어서 앉으실래요? 아, 여기랑? 아니요. 아니, 저기. 잠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지가 우리하고 지금 나이차가 많으니까 예지가 방송 적응하는 게 힘들다고요. 21살이면 여기 지금. 여기 누구야? 어르신하고 지금 5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 66년생이시지? 66살이 아니시고. 그런데 석정 선배님은 지금 자기는 게임을 못한다고 얘기를 선전폭으로 하셨어요, 지금. 그건 뭐냐 하면 미리 밑밥을 깔아 놓는 거지. 미리 밑밥을 깔아 놓았는데. 미리 밑밥을 깔아 놓았는데 다들 잘 들어. 친해 보이지? 범인일 수 있거든? 지효라 이러니까 친해 보이지? 에이, 귀엽다. 잘한다. 요즘 지효가 잘해. 열심히 해. 자, 그럼 이쪽부터 가볼까요? 네, 네. 발음이 정확해야 해요. 네. 귀가 안 좋단 말이에요, 제가. 예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예지. 예지는 게임 잘해? 잘할 것 같아요, 원래. 네, 좋아해요. 어린 친구들은 또 순발력도 좋고. 제가 거꾸로 말해요. 뭐뭐뭐. 말하면 한 글자씩 바로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아무래도 사람이 잘해야 해. 난 끝에만 하면 되잖아. 너무 편해. 갑니다. 세 글자 만들기, 바. 바가지. 세 글자 만들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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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형 왜 이렇게 못해? 사기치냐, PD가 사기꾸냐. 아니, 뭐. 거꾸로 말해요, 완전히. 아니, 왜 못해. 지갑하잖아, 지갑아. 뭔가 이상한데? 아니, 거꾸로. 세 글자 만들기잖아. 아니, 거꾸로. 바가지, 바야만. 아니, 바. 바가지, 바가지. 난 다로 들렸는데. 아니, 다구리 할 뻔했어. 누나. 누나, 우린 아니야. 안 돼요. 선배님, 안 돼요. 세 글자 말해요, 안 되네. 아니, 세 글자 말해요, 안 되네. 거꾸로 말해요. 아니, 딴 사람부터 여기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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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줘, 우리 줘, 우리. 가, 가. 누구부터 해요? 자, 이쪽 제석 씨부터 하고 이쪽 예지 씨 방향으로 갑니다. 아, 제석이 형 쉽다. 에이. 야, 게임을 어떻게 하나 봐봐. 예지아, 정신 차려라. 너무 쉬워. 잘 못해, 잘 못해. 긴장했다. 세 글자 만들기, 코. 코. 세 글자 만들기, 코. 코. 띠. 띠. 아니, 세 글자. 코코 너. 코. 띠. 아니, 세 글자. 아니, 세 글자. 아니, 코딱질, 코끼리. 아, 진짜 왜 따라해. 아니, 코딱질, 코끼리. 아, 진짜 왜 따라해. 긴장하지 말라고, 형.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아, 코코아. 코코아. 그래. 코코아. 야, 그래. 어니스트 형, 코코넛 타려고 그랬죠? 어니스트 형. 야, 코코넛 타려고 그랬는데 왜 그래? 미안한데. 이거 예지가 틀린 거야. 아, 제가 틀렸구나. 예지야. 예지가 틀린 거야. 예지야, 정신 차려야 돼. 코, 코. 근데 형도 틀린 거잖아, 솔직히. 아니지, 코코넛이나 코코아 하려고 그런 거야. 왜 이렇게 게임 못해, 진짜. 뭘 못해. 자, 줘, 줘. 나부터 할게요. 해? 해? 불안해, 불안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기서 넘을 때가 불안해. 자, 갑니다. 거꾸로 말해요. 이쑤시개. 개. 수. 시. 아, 누구야? 아, 바꼈어야 했는데. 나도 틀렸어. 거봐요, 누나. 너도 틀렸어, 너도. 여러분. Japanese. 지금 무엇이냐냐? S Lily아. Sしい. Fus constru. 내 거yan! 야, 내 거yan! MAJ lar. 내 거yan, 내 거yan! 광원장님, 제가 있어. 내가 찍는다고 해. 내가viv Invaderк. 야, 이게 나와. 내가 임살아. 내가 임살아. 아 이거 광고였는데. 아니 준비한 미션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너희 이거 틀리는 건 좀 이상하신대. 우리 지금 우리 여기 게임 에이스들 좋아. 게임 에이스들. 아 아니야 아니야. 세찬 씨부터 할게 이번에. 얼른 가요 일로. 이쪽으로 갈게요. 야 나 어려운. 가. 세 글자라. 내가 증명할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 갑니다. 세 글자는. 거꾸로 말해요 닭가슴살. 살. 가. 가. 아 슴이지. 슴이지. 얘 이상하네. 아니 아니 아니. 닭가슴살은. 야 살숨이. 이게 어려워. 살숨가닥 아니야. 야 이게 어려워? 오빠 닭가슴살 딱 들으면. 그 가슴살 생각이 나요. 아니 닭가슴살을 풀로 거꾸로는 어렵지만. 하나는 맞춰지. 하나는 돼. 살숨가닥 아니야 살숨가닥. 아니 오빠 살 다음에 숨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거니까. 오빠도. 우리나 성공해 우리나. 닭가슴살. 어? 닭가슴살. 슬 가슴 닭. 봐봐 어렵다니까. 내 가슴살. 내 가슴살. 내 가슴살. 내 가슴살. 내 가슴살. 아니 왜 저래 진짜. 내 가슴살이 왜 나와. 아니 뭐야. 우리 애기들은 보는데 형. 아 왜 그래요. 아 드리미 보고 있는데. 아 드리미한테 사과해요. 아 진짜. 아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거지. 아 그게 왜 헷갈려요. 내가 무슨 가슴살을 진짜. 아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뭔가. 자연스러워야 돼 이제. 아 뭐 어때요 내 가슴살 할 수 있는 거지. 니 가슴살도 있잖아 니 가슴살. 아는 거지 그거랑은. 상생이 닭가슴살 수만 개를 먹었어. 지는 무통 뽑고 맨날 운동 없어. 맞아 뜯어보이고. 나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봐. 야. 석정이 누나 서울대 나왔어. 맞아 맞아. 아니야 무슨 서울대야. 서울대야. 서울대 아니야. 나왔어. 서울대 어떻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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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드시. 아 네드시. 아 네드시 그게 아닌데. 서울대 누가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이 누나 서울대 나온 누나야. 나 지나간 일이야. 그만해. 어떻게 들어갔어. 나 지나간 일이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들어갔어. 자 가. 자 가봐요 어디서 가. 자 김종이시부터 형. 네. 거꾸로 말해요 아프리카. 카. 푸. 봐봐 봐봐. 푸. 봐봐 봐봐. 카리푸아리야 카리푸아리야. 잘한다며. 아니 21살이 이걸 못하면 돼. 야 2002년생 이걸 못한다고. 아. 쉬워오. 이거 한 번 할 수 있겠네. 범인이 몇 명이야 지금. 아프리카 아프리카. 카리. 카리푸아 카리푸아. 근데. 근데 재석이 오빠는 솔직히. 해결이 없어. 자기가 한참 시간 있다가 다 생각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 척을.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해봐. 혼자 하나 시켜봐. 거꾸로 말해. 예지야 봐봐. 빨리 혼자 시켜봐. 혼자 해서. 혼자 해서 성공하면 인정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기 여기 넘어가야지. 아니 혼자 해봐. 혼자 해봐. 혼자 해봐. 번외로 번외로 한 번 해서 인정해 봐. 해 봐. 해. 들어와 빨리 봐. 긴 거 긴 거. 거꾸로 말해요. 오나리자. 잘이 남아. 자리 남아. 자리 남아. 자리 남아. 어디가 이렇게 자리가 남아요. 뭐 뭐. 잘하는 저게. 자리 남아. 뭘 잘하는 저게. 야 모 하나 틀렸다. 잘하는 거 맞지. 자리 남아. 모나리 자리 남아. 자리 남아. 잘하는 거 맞지. 하나 틀렸어 누나. 하나 틀렸어. 안 자리가 남아. 대단하다. 그래 8만원에 자 계속 가 계속 가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그럼 나부터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누나 뭐든 다 받으세요 아니면 누나 범인이에요 진짜 난 아니야 자 갑니다 거꾸로 말해요 와이파이 이 파 이 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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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돼야 돼 터미널 저부터요 긴장할 필요도 없어 세 글자 밖에 없다 6명인가 세 글자 밖에 없어 네 글자 없어 거꾸로 말해요 스파게티 개 파스 왜 떨려 해 파 그걸 왜 틀려 이상하네 어렵지 않았어 이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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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야 야 예지야 너도 웃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그냥 자연스럽게 쭉 가면 돼 박자 알지 천천히 자 갑니다 세 글자 만들기 카 센 자 거꾸로 말해요 형 간단해 자기 순간 알잖아 자 거꾸로 말해요 삼각김밥 밥 삼 김 삼각김밥 밥 삼 김 삼 삼 삼 삼 삼 어 아니지 너 야 삼 아니지 너 야 아니 거꾸로 말해요 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끝에 두 번째 글자 하면 되는 거잖아 듣고서 왜요 다음 게임 잘하면 되잖아 다음 게임도 못하니까 그러지 김이 틀렸는데 어떻게 해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미션은 실패 최소인원밖에 합격 못했고요 어 그럼 우리 힌트 못하자 야 이거 분명히 여기 스파이가 일부러 틀린 거 많아 힌트를 못하자 그럼? 아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일하는 거 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휴 어떻게 하하하하 그러게 그냥 놀자 그냥 이렇게 야 좋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야 여기 무슨 맨하탄 같다 맨하탄 아 오케이 그럼 잠시 쉬었다 가자 잠시 쉬어요 에라 모르겠다 한혜민 어? 맨하탄 거꾸로 하신 거야 아니 서울대 어떻게 나온 거야 하하하하 아 지난 일이야 하하하하 아 지난 일이야 하하하하 아 지난 일이야 자 10번 기회를 다 날리셨기 때문에 수생 인원은 최소 인원인 2명만 확보한 상태고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